내 생각은 나쁜 행동이야 지금 어르신은 어르신이야 우리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이야 아, 사진을 매개를 한 거라 맘대로 못하는 건가? 아, 뭐 자막을 못 봤어 파프리 터져가지고 넌 맞다 우리 다시 돌아다니라 우리 다시 돌아다니라 우리 다시 돌아다니라 아, 음... 기준의 마음은 좀 하지 않나? 아, 그런가 with your scientific mind you might do that I could do that but time travel can screw things up too Plus, he'd have to be my live-in assistant to help me build a machine as you can see I can't keep all my other friends away 음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Clownie Well, you didn't visit me a lot either I mean, I loved your cards and photos but 시간을 아무때나 돌릴 수는 없어요 특별한 그 시점이 아니면 음 사고 그 가해자들 말하는 건가? 아 좀 천천히 좀 말해라 좀 아 드럽게 빠르네 말 뭐 보고싶은데 TV 불레이드 러너 이 생각에 반생머리를 좋아하는 건가? 블레이드 러너 틀어줘야 겠다 블레이드 러너 틀어줘야 겠다 블레이드 러너 틀어줘야 겠다 난 이곳에 빠져버리지 않는다 너는 여기 없지 아직 안 돼 오 마이 갓 그녀는 12살을 만들었잖아 해적 TV 어떻게 켭니까? 그래 난 DVD를 찾아야 돼 여기 DVD가 있군 DVD 블레이드 러너 틀어줘야지 레드벨벳 크로이 에이 진짜 착해 보인다 완전 비행소녀였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크로이가 진짜 착해 보인다 설마 여기서 잔건가? 잠든거 같죠? 잠을 못들었어 애가 잠도 맘 편히 잘 수 없는 것인가? 몸이 완전 전신밥인가봐 잠을 못들었어 잠을 못들었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 정말 좋았다 당신을 만났어 우리는 그냥 어둠한 아이들이었는데 당신과 함께 지내면 우리는 작은 파이럿들과 바이럿들과 바이럿들과 함께 심정이 어떨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만든거잖아 원래는 저렇게 마비가 안됐을건데 마약주사라니 모든걸 다 알고있는 주인공은 마약주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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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이 어딜까 저의 범위가 쟤스와 윌리엄이 크로에이 머리가 아파서 근데 머리가 아프다고 몰핀을 맞습니까? 의사의 처방 없으면 원래 이게 아버지죠?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야 돼 사고로 근데 주인공이 그걸 돌려버렸죠 빅토리아한테 메일이 두개 왔어 야 얘 어? 얘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거봐 얘 그 싸가지 없는 그 여자애 아니야 실크 옷 입고 다니는 어디 욕실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미래가 다 바뀌었어요 화장실이 어딥니까? 2층 욕실에 있나? 지금 이 아저씨를 보는 것도 이상하지 원래는 안 계셔야 되는데 물론 너는 더 어두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너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클로이의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몇 분의 삶을 변경할 수 있을까? 근데 그녀는 살아있다 그녀는 정말 다행이라잖아요. 당신이 클로이의 아버지라서 기뻐요. 맥스, 클로이의 무엇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가 없으면... 윌리엄, 당신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는데, 클로이를 위해 항상 여기 있을거에요. 항상. 맥스. 클로이가 필요한게 없는지 당신과 함께 얘기하고 있었어요. 대화에서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빌들은 항상 원하자. 원래 클로이랑은 원래 친구 베프였어요. 원래 옛날, 시간 돌리기 전에도. 얘가 이상한 능력이 있다는걸 서로 알정도였으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그 방이지. 클로이가 이제, 시간을 돌리기 전 비행소녀일 때. 여기에 침대가 있었고, 여기서 막 담배 피우다 막 걸리고 그랬잖아. 레터? 조이슨과 윌리엄은 프레스컷 파운데이션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아직은 이 새로운 현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클로이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끌어진 일들이 다 자기 탓 같대. 내가 클로이의 선택을, 윌리엄이 살아있게 하고자 선택을 해서 클로이가 저렇게 된거니까. 누가 나를 심판하는거지? 누가 날 심판해야 할까? 아, 키 자란거 그, 해놓은거네요? 포스터. 욕실이 어디야? 여긴가보다. 불을 켜야되나? 불을 켜야되나? 몰핀을 찾아라. 서치. 서치. 클로이가 자연스러운 치료를 사용해. 서치. 여기도 없어요. 몰핀은 어디있습니까? 캐비넷. 서치. 화장실은 거의 다 똑같아. 그냥 치료를 더 좋아. 이쪽 서치. 여깄나? 여기네. 제 최고의 친구에게 몰핀을 배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베프한테 몰핀을 배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세상에. 몰핀이라니. 얘네 마을이죠. 아카디아 베이. 지금. 뵙을 해. 빨리 빨리. 머리가 아프다고 마약을 맞다니. 몰핀. 마지막으로. 블루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넣어주세요. 너무 쉽죠. 그리고 피곤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믿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당연히 내 피곤은 피곤이 떨어지고, 하지만 당신은 좋은 하루에 받았다고 합니다. 맥스,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와 함께 계실거에요. 봐봐? 제가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높아져요. 너 정말 아름다워.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엄? 저쪽의 앨범에서 사진 하나만 가져다주렴?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을 좀 보고싶어. 내 다이어리는 이모, 그라운드 0. 맥스, 칼리필드가 클로이 프라이스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 앨범이 여기 있나봐. 포러 앨범. 잠깐 옷장 좀 열어보자. 검사.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했었나봐. 이, 이모가 아마 그래. 이모셔널 그걸거에요. 감정적인. 좋아. 어렸을 때 사진인가봐. 어렸을 때 사진인가봐. 우리가 얼마나 쬐깐했는지 봐봐. 장난감 같네. 장난감 같네. 내 아빠가 우리한테 울려했어. 사실 우리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너는 웃으려고 했었나봐. 내 아빠가 내가 잃어버렸어.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 재밌나? 어렸을 때 해적놀이 하고 놀았나봐. 어렸을 때 해적놀이 하고 놀았나봐. 어, 맨. 우리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네. 우리의 사진을 좋아해. 어, 저 사진 아직도 있네. 어, 저 사진 아직도 있네. 이 사진이 왜 있지? 마크스. 내 레스프라토리 시스템이 뭐죠? 저한테는 안쪽으로 말했었을 때, 저한테는 안쪽으로 말했었을 때, 저한테는 안쪽으로 말했었을 때, 내가, 내가, 그가, 내가, 호흡기 시스템? 어. 그리고 나도, 저한테는 안쪽으로 말했었을 때, 저한테는 안쪽으로 말했었을 때, 뭐? 뭐 말하는거야? 뭐 말하는거야? 나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기억이, 이런게 마지막이 되긴 싫대.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고 그랬는데, 둘 다 눈가가 촉촉해졌어. 뭐. 어. 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다시, 돌릴 수 있는건가? 죽여달란 얘기야? 뭐야. 더이상 힘들어지긴 싫단 얘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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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절. I don't know. 아, 절대 X는 못 누르겠고. 거절. 클로이. 그럴 수 없어. I can't. It wreaks me to see you in any pain. But I don't have any right to do this. I don't have any right to do this. I'm giving you the right to me. And I'm giving you the right to me. I already said my parents are dead. But they won't honor my wishes. You will. I can't. I can't kill you with an overdoze. Max, I'm dying from my illness, not my dosage. This is the process. I'd rather go out on a wave than a rock. 그리고 나의 좋은 친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는 싫어. 너는 믿어, 클로이. 왜, 맥스? 너는 그냥 나를 부끄러워. 모든 것들처럼. 지금 왜 이리 와라? 너는 여기 여기에서 왔어, 맞어? 그래서 가고, 다시 돌아가자. 클로이, 난 널 다시 떠나지 않을까. 미안해, 윌리엄. 집중해, 집중해. 포커스를 맞춰. 포커스, 집중해. 포커스, 집중해. 집중해! 됐다, 돌아왔다. 이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차키를 숨겼죠. 에피소드 3에서. 근데 지금은 그냥 무시하는 거지. 이 차를 숨겨서 윌리엄을 살리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살려서 클로이가 저렇게 됐단 말이지. 어머니 모시러 가다가, 아버지가. 아하! 자키를 찾고, 그리고 다시 클로이는,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나비 효과죠. 저게 윌리엄의 마지막 모습이야. 마지막, 클로이의 아버지의 모습. 아, 죄책감 드럽게 느끼네. 맥스, 너 정말 이상해 보인다. 우리 다시 다시 만날 수 있어. 클로이. 미안해. 너무 죄송합니다. 너를 위해 다른 걸 결과를 가져오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음. 이리 와. 넌 내 배프잖아. 넌 내 배프잖아, 뭘. 내가 너와 좋은 가족이 있어? 왜 미안해? 내가 항상 좋은 친구들이야. 넌 내 배프잖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세상을 넘어갈 수 있어. 들어봐. 무슨 일이 생기든 가지간에, 난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어. 넌 내 배프잖아. 넌 내 배프잖아. 왜냐면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클로이. 항상 네 뒤에 있을게. 항상.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겠지. 사진이 또 사라지나요? 장례식장. 없어지고. 저 사람하고 재혼하지. 그치. 이 남자. 경비원.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어? 차 사고가 또 났어? 차 킬을 받았는데. 뭐야 이거. 설마. 아, 뭐야 이거. 어, 그래. 사라져야지. 그래, 그래. 블루 헤어로 돌아오고. 이건 없어지고. 이건 없어지고. 그래, 그래, 그래. 이건 살아있고. 다시 돌아왔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클로이로. 제발. 여보세요. 저기요. 왜 안나오죠? 왜 벽부터 보여주지? 돌아왔나? 2층 방이야. 맞어. 맞다. 돌아왔다. 클로이. 클로이. 돌아왔구나. 어허. 어허. 왜 이래 이 양반이. 어? 넌 여자하고 난 여자야. 아, 난 그냥 네가 여기 있어서 기뻐. 너 좀 격양 됐는데. 그 얘기야, 그리. 시에사이 아카디아 베이아. 내가 지금 그 인포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마크, 너는 우리가 지났을 걸었을지? 나은이 수 없는 걸 잊지 못해. 그리. 전혀 안 했잖아. 그냥 그리. 휘에 hammers. 현실에서 돌아온 걸 환영해. 현실에 돌아온 걸 환영해. 제가 클로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거든. 그녀는 가족을 가지고 논거 아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랬던 거긴 하지만 클로이를 불구 만들었다가 아버지를 살렸다 죽였다가 지금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파슬들을 봤을 때 다 잊어버렸어 무슨 가시나가 집안이 이렇게 더럽냐 아 페이퍼는 뭐야 이거 다 레이첼 찾으려고 하여 다 잃어버린 건가 그리고 내 마음 지금 어렴하게 아름다운 우리가 3개의 것들을 해야 하자 그렇지 워볼? 알고 있네, 힘이 아직 있는 것도 자기는 인터넷을 뭐 알아본대요 현장은 내가 가고 작은 새가 여기에 갇혔네 여기 갇혔나? 새 어디 갔어요? 휘 어, 저기 있다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 오, 쉿! 돌려! 창문은 안 열어놨어! 휘 휘 나가, 나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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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시다. 이 아저씨, 경비 아저씨. 새아빠죠, 스텝바더. 클로이에. 이 경기에서 이기고 싶으면, 네가 만약 우리 가족을 부수고 싶으면, 당신은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클로이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랄거에요. 너무 늦었다고요. 그냥... 정말 조심하자. 어둠을 떠나지 않으세요. 데이비드가 한 곳을 구입했을 것 같아. vegetal, 예약번호 638, 외워놔야지. 월에는 나 좋아하는 남자이잖아. 문자질 중이죠. 17. 18. 19. 19. 20. 21. 23. 같이 영화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비드가 제 차례가 끝냈어요. 아마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다음 시간에 도와줄게요. 오, 미아우, 미아우, 그랜트. 그 칼을 뒤집어. 한 번도 이상한 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전화의 전화에 대해 바랍니다 이건 뭐야? 카메라 위치야? 이건 뭐지? 데이비드 맨슨은 더 많은데, 조이스는 이 책을 끝냈어야 할 것이다. 클로이의 핸드폰을 잃고, 아니면 데이비드가 거기에 적혀있다. 왜 총을 놓고 갔을까? 미국은 총기가 합법이라 집안에서 이렇게 놔둬도 돼 신고만 하면